장풍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집, 응제집, 일본행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임원16집, 농정회요, 임원16집 보양지 등 다양한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장풍주 사가집, 서거정 15세기구요. 원문입니다. 한 해의 절서가 또 단양절에 이르렀기에 잘게 썰어넣은 창포주를 잔 가득 기울이네. 69년이란 세월이 더 넘는 세상일이라 서류빛같은 두 긴 밑이 가려날 뿐이로다. 이렇게 창포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용제집 이행 16세기구요. 원문입니다. 분양문 창포술 마시는 5월 5일 중원 땅으로 귀양 온 이신하 체마 밭나물 특이한 맛을 보고 좋은 손님이라 늙은이 대한다. 동막한 이곳은 내 고향 아닌데 쓸쓸히 영락한 이 몸을 맡겼네. 도둑이 한번 술에 취하노니 홀로 깨어있는 사람께 사지하노라 되어 있어서 창포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구요. 일본행록 송희경 17세기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단웅 창포주를 권한다. 푸세의 광웅이 나날이 재촉하니 객중에서 절기옹을 어이 보려나 이역의 옛절에서 단웅을 만났는데 등전이 은근히 약수를 권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 15-19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 단웅날에 내장시에서 관례대로 창포주를 올리고 육조에서 물선을 올리니 상의 한제가 한창 혹심하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다. 예조가 굳이 청하였으나 상의 끝내 유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승정원 19세기 창포주의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아래기를 양전과 양궁에 올리는 1차주를 전교로 인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창포주는 철리의 약물이니 1차로 올리는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도서주의 예대로 양전과 양궁에 진상하겠습니다. 감이 아릅니다. 하니 진상하지 말라고 정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창포술 중옥 창포주 원문이고요. 분양문입니다. 단온날에 창포를 가늘게 썰거나 혹은 가루를 만들어 술에 띄운다. 천금원령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 1. 창포를 가늘게 썰거나 가루를 만든다 2. 술 위에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9마디 창포를 캐어 생으로 절구에 넣고 찌어 집 5마를 낸다 찹쌀 5말로 밥을 짓고 고온으로 5근과 함께 골고루 섞어준 다음 자기 단지에 넣고 밀봉하여 21일 되면 여러 따뜻하게 복용하는데 하루에 3번 복용한다 이 술을 마시면 혈액이 잘 통하고 위를 보호해주며 풍비 관절 풍습통 유머티스 같은거네요 치료한다 또 골입 몸이 파리하여 뼈가 앙상함과 위항 빈혈의 일종 등 치료가 잘 안되는 병을 치료한다 이 약 한 척을 복용하면 100일후 얼굴에 윤기가 나고 달리 힘이 100배로 강해지며 잘 들리고 눈이 맑아진다 또 흰 머리가 검게 변하고 빠진 니도 다시 납니다 대단하네요 빠진 이가 다시 난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얼굴빛이 좋아 보이고 장수하는데 이 효능을 말로써 모두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소리인데요 조리법 1 9마디 장풀을 캐어 생으로 절구에 넣고 찌어 즙 5마를 낸다 2 찹쌀 5말로 밥을 짓고 고운 눈으로 5근을 함께 골고루 섞어준 다음 자기단지에 넣고 밀봉한다 21일 되면 따뜻하게 복용하는데 하루에 3번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구와 자기단지가 필요합니다 임원심중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초 원문입니다 번영문 또다른 방법 창법뿌리로 즙을 짠 것 5마리에 찹쌀 5말로 고두밥을 지은 것과 고운 눈으로 5근을 같이 골고루 섞어 보통 술을 빚는 방법대로 술을 빚는다 술이 익으면 맑게 걸러낸다 오래 복용하면 정신이 맑게 통하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장수하게 한다 조리법 1 창법뿌리로 짠즙 5말로 찹쌀 5말로 고두밥과 여러 5근을 같이 골고루 섞어 술을 빚는다 술이 익으면 맑게 걸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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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t 고맙게